헤이 헤이 왜 왜 헤이 헤이 왜 왜 고생했어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커 기대 지硬아 공구요 제가 1 3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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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겨울 짝미 먼저 해드려요 어디갔어? 부모님 전주님 겨울 짝미 이 노래는 매력있어 그때 몰랐어 부모님께 누워야 말하지 바람별에 그댈 잊지 못해 조용히 참가해 내서 그댈 생각해요 겨울에 비는 빛이 차세요 아직도 나를 잊는다니라 감춰지 말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였던가 사랑의 마음 내내 말해줘요 그리움은 나를 감기도록 바람별에 그댈 잊지 못하네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댈 생각해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 조용히 창문을 열면 그댈 GUAP 성랄에 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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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비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라 격쳐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을 내 향해 피어난다 사랑의 마음 내게 흐려줘요 그리운 나를 밟으러 바람은 그를 잊지 못해 조금 이 찬물에 매척해 기다려야 돼 그를 잊지 못해 열해하고 그 다음에 염모하고 하겠습니다 여군 서울까지 얼마나 걸린다 2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려요? 그 정도는 그렇게 먼거들도 아니 망하면 쉽지 말아요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반 2시간 걸려요? 2시간 반 그 정도 걸리네 안 물어볼게 안 물어봐서 슬스네 아니 기초시간으로 아 됐어요 난 그 알바디마요 여래요 여래요 여래 먼저 한 거 염모 한다고 했더라 그냥 앉았다가 시간 내면 가시죠 데리고 나가니까 여기 보고 얘기 해야 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님 여기는 별로 나하고 말하기 싫지 않는 분들만 모였어 반창조카만님 안녕하세요 경계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냉사랑님 봉님 안녕하세요 정미성님 어묵뽀님 안녕하세요 다이언맘님 기춘댓님 무정님 후원 감사합니다 장혜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도배가 뭐예요? 도배가 뭐예요? 벽에 거시기하는게 도배 아니야? 무식하기는 도배가 이거지 도배 이런다고 도배하는거 벽 칠해 도배한잖아 그거 아니야? 맞지? 그건 몰라 도배도 안하는 사람 그지게? 도배 이 세상에 보냉이 좀 쩐다 쪘다 좀 쪘다 아 아 아 아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좀 쪘다 아니고 많이 쪘다 어쩔래 아 아 또 여기 서서 태클 거네 시브라이 여기 봐도 열받고 저기 봐도 열받고 진짜 하하 하하 내가 뭐 한단 말이야 열해 열해 대답하지 말아요 내가 알지않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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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상으로 끊어올 세상을 미야만 아리 그림자의 쌓인 그리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님 하수님 그대와 함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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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되지 않는 힘 질투처럼 행복한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마음속 불뽕을 기울이래 개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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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최종 탈지 않는 질투처럼 연봉한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사랑을 기울이래 나 나들 얘기했지 나 진짜 독해졌어 그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게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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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이쁜걸 불릴사람이 현숙이 무사히 이쁜걸 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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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아보야 개구독 없어 불레철이여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스프릿사랑이 이뿐만이 왜그래 오늘 혜수씨 무사 불릴사람이 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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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세상 최씨 고집 짱인데 이세상님 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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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주고만이 이쁜걸 아보야 아보야 벌써 개구멍으로 한 번 들어왔다는 얘기야 이뿐만이 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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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쁜걸 아보야 아보야 인정 아보야 아보야 고맙 아보야 아보야 이쁜걸 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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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리나는게 내가 무거워서 소리나는게 아니야 이게 이게 왜 피끄덕피덕 소리가 나냐고 여기서 뛰었지 여기서는 안 뛰었어요 여긴 군봤어요 어디가 군미가 군반대 있으면 어디 대봐 어디있어 어디있어 빨리 주라고 그만해 나 이제 슬슬 효과 나와 저녁때니까 효과 나온다 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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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가 어딨어 한이 아빠가 그래 돈 빨리 못 꺼네 아 그래? 이제 저녁부터 효과가 오겠네 응 때리려고 그래요 응 알게 돼 아구 나 때렸어 한 번만 좀 듣고 싶어요 네? 한 번만 네? 한 번만 듣고 싶대 한 번만? 응 알겠어 이거 비비값이 뭐해요? 비비값이 뭐해요? 임정님이 빨리 듣고 자야되요 네? 임정님이 빨리 듣고 자야되요 임정님이 빨리 듣고 자야되요 임정님이 빨리 듣고 자야되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인데 벌써 자? 7시 20분밖에 안되는데 벌써 주무셔? 새벽 출근이셔서? 비비값이ixx2 어 그래 야기야 Earlier 비 blankets 좀 연기되 tecnología 조금 연기되야되겠어 빨리 주무셔야되네 7시 20분밖에 주무신다고 세상에 수제같이 Constructio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격증이 못하면서 자라내 그 땅 앞이 간편 안 보지만 으해 당신은 약속이나 돌아가는 길이 지올다 희한 희망의 아미라이로 이제와 왕성에 바쁘신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한번더 다녀서 살아내네 잠깐 아픈 한편 안 보지만 다 흔한 너 약속이나 돌아가는 길을 지워봐 시간을 잃어버린 아이가 이제와 왔던 일 바쁠 수 있다 아픈 한편 안 보지만 내 맘이 돌아가지만 당신이 떠나는 날 돌아가고 그냥 내 맘이 돌아가고 너의 링 아우 뭐 또 잤네 뭐 또 잤네 자요? 아 아까워 3번씩 3번씩 머물고 울으라고 지금 식탁이 안 좋잖아 너무 불어 한 번만 한 번만 얘기하는게 요즘 아주 상태가 안 좋아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빈님이 이빈님들이 많이 내 손이 많이 걔는 안되네 아니 현명이 되시면 그냥 주면 되지 무슨 대납을 지켜요 현명이 현명하니까 아니 은영진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도 해줘야죠 현명이 하 호리언님 대납있네 좀 대납시키세요 이런거 나오기 전에 좀 욕 머물나고 대납시키고 percent 호 Ceccky muted 머물같은 사랑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후원으로 받는 게 왜냐면 후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든요 후원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도 좋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게스트로 여기서 우리를 부르니까 저를 부르니까 뭐예요 도움이 되고자 저희를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우리 후원만 쭉 바라먹고 가면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충분히 도와주고 가는 건 가는 건데 그래도 평일 날에도 단돈 2, 30만 원에 보험이 되면 애들 그래도 여기 우리 함이랑 숙소비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그럼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지 어떻게 알았다 역시 신의 싸움에 계셔 편신 누나 빨리 동배가 아가씨야 아봉! 밖에 나가서 들어 내가 해줄라니까 밖에 나가서 들어 아봉이야 아봉 아봉 동백 아가씨는 무슨 동백 아가씨 아니 나는 젊은데 무슨 시키는 노래는 구닥다지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노래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노래 동백 아가씨 그래 동백 아가씨 보라 이준 나 나 나 나 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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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한테 돈 어떻게 갚을라 그래? 그리고 나 되게 다이어트 100만원 걸은 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머 느랏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만경 봤니? 편지? 편지 같은 거 시키려고 나 편지 노래 싫어한다고요 그런 게 싫어한 거 알잖아요 왜 그런지 누기랍니다 아우 힘들어해야지 김장현님 5만원 구원하셨어? 네 김장현님 감사합니다 네 김장현님 감사합니다 저기 한번만 노래가 나올 때 한번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창에다가 다 편숙이 이렇게 써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편숙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셨죠? 편숙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창에 계신 분들도 편숙이 이렇게 써주시고요 우리 여기 공연장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편숙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진짜 부르세요? 진짜 부르세요? 진짜 부르셔도 돼요? 네 부르세요 한숨아 해도 돼요? 네 부르세요 알쌍 한숨아 부르셔도 돼요 ige 완성 가자 헤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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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직은 하나만 살이 말도 못하고 불안성을 내가 하고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없나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내 마음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내 마음을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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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이 길은 마음을 따라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만 말도 다가 돌아서면 내가 가보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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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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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 이름 불렀잖아! 전 안 불렀어요. 아 죄송한데 전 안 불렀어요. 아니 전 안 불렀어요. 언니 두 번 불렀어. 언니 지금. 두 번 불렀어요? 응. 다가 안 됐어. 됐어? 안녕. 잘 지내고 내일 진짜 고마워. 내 이름 불렀어. 저 뒤에 가서 불렀잖아. 망영아님 불렀죠? 아니요. 안 불렀어요? 아 불르셨어요? 가져와. 조금 더. 용론 봤어. 왜 어디갔지? 자. 지금부터 제 본명을 부르신 헤지사랑님. 아공 2번. 똥파리님. 아공 3번. 수향님. 아공 1번. 주손님 아봉 한 번 수경님 수경기님 아봉 한 번 김정희님 아봉 두 번 한국남님 아봉 한 번 이세상님 아봉 두 번 이석근님 아봉 한 번 별빛님 아봉 한 번 김인민님 아봉 한 번 달그림자님 아봉 한 번 권옥진님 아봉 아봉 한 번 박양민님 아봉 한 번 다 아봉 시켜버려 이 노래 자주 불러야겠네 다 아봉 시켰자 아봉 다 시켜버려 아봉 여기는 대도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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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끔씩 이런 이벤트를 해요 여러분들 당하신 분들 계세요 몇 분 제가 가끔씩 가끔씩 욱 하고 한 번씩 할 때가 있네요 근데 거기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시기 먹물 같은 사람 어? 응 어? 끄는 그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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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갖게 해갖고 다 내게도 다 이 하루 더운 고도당 내 사랑 제가 아시리라 다 이 하루 더운 고도당 정해지는 냥 내 사랑이란 왜 지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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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봐야지 가고 타고 타고 태ыч 내 사랑 마음은 닿아요 해가 없는데 가을이 내버려 하루하루 거울이 고소한 내 사랑 여자아이입니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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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떠나야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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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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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저의 집도면 제이어야 우리의 여야 내 사랑인다 뺏지 못할 사람이나 떠나가야지 내 사랑 너물 닫아요 내 사랑 너물 닫아요 내 사랑 너물 닫아요 나야 바람 흔나 길가에 숨어 놀지 길가에 숨어 놀지 숨어 놀지 아 아 아 사랑이 흥락이 강의 몸같이 약간의 사랑을 하자 한 잔잔에 한 잔 웃고 한 번은 되지 한 번은 되지 않아 그래도 못했어 나도 힘들지마 운명하고 있다가 이번대서 흐리자 하신다 때로는 빛처럼 희일할 때가 때로는 먼지처럼 날 피고 아하하하하하하 살아낼 때 나야다야 너 나야다야 너 나 골목길 외쳐보아요 젖은 그냥 바람은 밀려 거기에 흔들리는 갈량들 어둠은 내게이고 바람찬데 아냐 괜찮아 젖은 그냥 때로는 빛처럼 희일할 때면 때로는 먼지처럼 날 피고 아냐 희일하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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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떨지까 눈병을 맞히겨라 이곳에서 행사하시자 그래도 넌 밑을 쳐다비는 그래도 넌 밑을 쳐다비는 그래도 넌 밑에 쳐다비는 나를 잘하겠네 나야 나야 아리아카 아리아카 하늘이 넌 높게 외쳐도 와도 저같은 길이야 바람은 난리에서 허리에 웃걸리는 발자국 어둠은 미래지고 바람차세 아리아 내 사람 나 정동현 아려 괜찮아 넌 우리 정동현 아냐 엘리카 내가 누가 왔냐 응? 몇분만 내주세요 몇분? 50명 어느 분? 똥파리님 똥파리님 강영빈님 강영빈님 건읍지님 응? 권옥지님? 혜지사랑님 그래도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장난이었으니까 네 분이 그래도 순진하네 순진하시네 난 장난한거였는데 그래도 네 분은 던졌네 이제 이것도 못솟았겠다 이게 다 알아버려가지고 홍두깨님한테 대납하신 분들 빨리 입금해달라고 그러니깐 저기 홍두깨님한테 대납시키신 여러분들 빨리 입금해 주시래요 홍두깨님 지금 울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자리 지금 나갔어요 자리에서 지금 나갔어요 그런다고 제가 다시 돌려줄 순 없어요 혜지사랑님 혜지사랑님 홍두깨님 어제 현숙이에게 빨리 꼰질러요 혜지사랑님 안와 달그림자님 감사합니다 호원 감사합니다 호원 감사합니다 호원 감사합니다 호원 소중한 호원 감사합니다 저한테 대납하신 분들 홍두깨님에게 빨리 돈 부쳐주세요 홍두깨님 막 울어요 지금 엄청 소심해요 소심해가지고요 험문 삐치면요 며칠 가요 그니깐요 요즘 잠도 못 자요 돈 안 들어온 것 때문에 통장만 쳐다보고 울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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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사랑님 알겠어요 누가 누가 안 했어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왜요 에? 네? 아니에요 너무 목소리요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짜증 났잖아요 그쵸? 짜증된 말트였죠?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대신 되나 제가 돈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 여길 뭐 미운 사람 편지 있구나 편지 뭐야 뭐야? 뭐야? 개트로 꼬라진 개트로 꼬라진이 지금 여기서 무슨 먹으려면 안 나 내일 해드릴게 이건 아니잖아 사람 마음이 없는데 무슨 먹으려면 안 나 무슨 사람이네? 좁봐 이거게 아 그냥 해당갑니다 네? 하아 좀 돌려줘 됐어요! 여러분한테 꼬라진 소리 안 안했다 네 알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도 안 해봐 사람 사람 없어 사람 없어 돈 꺼내서 깔라놨다 돈 꺼내서 깔라놨다 저기 돈 깔라놨다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깔았지 척 밟는 바퀴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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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사람? 편지 아 편지 고맙습니다 진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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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늘 토요일 같잖아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셔주셔서 지금 지금 주님iel...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맛있는데? 진짜도? 아휴 그냥 가 아휴 뭐 이런걸 아니 이 돈이 있으면서 뭘 달라 아휴 아휴 똥친거야? 이거 바볼라고 준게 아니라 진짜.. 진짜 형인데 쇼파에 갔다 미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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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금전하나 아휴 뭐야 어머 쥐니까 새끼쳐서 오네 어머 또 누구 돈 빌려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전하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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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와 히!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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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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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아 청춘아 누가 누구한테요? 세월아님 새빠진 여우님이 이쁜걸림한테 새빠진 여우님이 이쁜걸림한테? 저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납하신 여러분들 홍대표님에게 입금 바로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가 우리 홍대표님 탈퇴하고 나가실 것 같습니다 부디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일 붙여야지 내일 붙여야지 하다가 소바야 지금 삐져가지고 물을 나오세요 막 그래요? 나들이 막 지금 대스러워요? 나 무서워? 이거 갖고? 손금액 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세월아 청춘아 올라갑니다 오이 오이 감사합니다.